리스폰 치면 되나요? 글씨가 안쳐지는데? 어우 쓰러졌어 H7 ING야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이거 뽀를 게 없는데? 뽀를 게 없는 거지같은 동네 집들도 안보이고 국도도 없고 차도 없을 것 같고 저기 누구 있다 차 소리 들린다 너무 위험한데요? 사람도 있고 꺼 꺼 님아이 꺼 꺼 저 집 털고야 말겠소 네 어서오세요 꺼 꺼 님 식사 맛있는 거 하셨나요? 아씨 뭐 터는지 차도 발견 어 배고파 근데 지금 집에 먹을 게 없다는 거 제로디디님은 오랜만이세요 어서오세요 불고님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적어도 털 수 없는 집 지금 냉동실에 있던 닭을 실온에서 해동하고는 있는데 저걸 언제 먹냐 요리할 시간이 없는데 불탄차 메탈 필요 없어 S 방향이요 이 방향? 나 방금 왔던 방향인데요 투 슬립 그룹이 뭐예요? 그룹 이 게임 그룹도 있어요? S W 이 방향 약간 동물들 움직임이 좀 어설프다 이런 거 보면 아크가 그래픽은 진짜 잘 만든 거 같아요 S W 그냥 이리로 쭉 가면 돼요 이왕이면 저기 차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? 하고 지금 이 게임 우리 수진 양이 다운이 완료될 정도가 되면 우리 아크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될 거 같은데 수진 양이 이 게임 왜 샀어요? 수진 양이 이 게임을 오래 할 생각이 없거든요 전 며칠 이벤트 성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따라오셨네요 수진 양이 그냥 S W로 계속 가면 돼요? 외로워 차도 없고 좀비도 없고 우리 이뽀양은 왜 안 샀대 부잣집이라고 소문이 다 났구만 초콜릿 40개 모았당 조심조심조심 도시 아파트 파밍하고 계세요 털고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좋은 게 제일 많이 나오나 봐요 아 나 성당에 가고 싶은데 아까 성당 앞에서 차도 구하고 성당에서 저격총도 구했었죠 털꺼 없는 곳 GTA 5요 내 BJ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GTA 5를 놔보고 또 하라고요 GTA 5 딴 게임을 하면 방이 한 60분 70분 보고 있다가 뭔 소리야 GTA 5만 넘어가면은 시참하시는 분 중에 저 포함해서 한 명 남아있죠 저 빼고 한 명 시참하시는 분들도 다 튕겨가지고 스나먹었어요 벌써 빠르시네 진짜 고수님이신가보네 음악은 무시해 털게 하나도 없어 이 집 시참하십시 여기 창을 깨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야동들이 있을까 화장실은 뭐 털게 없네요 화장실은 뭐 털게 없네요 아 여기 누가 이미 다 턴집인가 본데 슈가 템이 가끔이라도 나오는 거 보면은 누가 털고 오래 지난 집 같기도 한데 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 아아 바그데도 좀비있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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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슬링님 툴슬링님 권총까지 나오셨나요 벌써 저분 저보다 생존게임을 훨씬 잘하세요 커피 커피 다 필요 없는데 야씨 내 운빨이 이렇게 안 좋단 말인가 고우 미팅 장소 뽀리 갈 거 없는 곳 저 뭐야 저 손모양 뭐예요 무슨 그룹 밀산인 그룹 들어왔어요 이 그룹 되네 파티 되네 투슬링님들 들어오셨고요 파티 되네 누가 안 된다고 했어 아까 야씨 이 집만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야씨 이 집만 계속 하고 있어야 돼 휴가랑 커피 밖에 안 나오죠 말짱 꽝 이런데 딜도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한 바퀴 다 돌았어 완전 꽝인 동네 여기 좀비들이 보인다는 건 뭔가 뽀려갈 게 있다는 소리 이 차 왠지 움직일 것 같다 훔치지도 못하는 곳 수진이 형 드디어 게임 접속하시네요 다들 어디 계세요 뽀려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다들 어디 계세요 다들 어디 계시나요 어이 걔 거지 같네 낑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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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 급해 와우 음악 빡신 것 빡 뽀릴 게 없어 야 음악 봐라 음악 봐라 음악 봐라 음악 봐라 왠지 차 느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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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도 안 터졌어 오케이 콜 에이 빌어먹을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어익 어이 목이 뒤로 돌아갔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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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쒸 야 너 나가 야 야 야 야 야이 목 돌안 것 와 나가 나가 내가 나간다 이쒸 잠깐만 쫓아오지마 쫓아 오지마 쫓아 오지마 아 추열 투슬링님이에요 지금 스카이프 투슬링님은 스카이프는 또 어떻게 들어오셨대 아이씨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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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 안돼 나 데리고가 빨리 와요 피? 피 몇이예요? 저요? 84요 피 몇이예요? 84요 야 이거 총을 어떻게 찾는거야? 제 말 들려요? 네 제 말 들립니까? 네 말 들려요 스카프를 들어오신게 아니신가? 음악도 왜이러니 어딘가 딜도 천국이 있을거 같애 흑궁님 이 게임 오래했다면 왜이러 못찾아봐요 다들 다 찾아오시는구만 어머나 오 새로운 게임이라 그런지 아크보다 이게 재밌는거 같은데요 이게 더 재밌어요 난 근데 아크를 해야지만 추천을 받는데 커피달 버려 커피달 버려 커피 쇠다 버리고 커피 쇠다 버리고 커피 쇠다 버리고 이게 뭐죠? 포켓슈가 포켓슈가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그래 배 좀 채워주고 김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치님 커피 커피는 뭐 끓여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때 우리 더롱다크 할 때도 캠파이어에다가 물도 녹여 먹고 뭐 이랬잖아요 컴파스 네 안녕하세요 김치님 호콩님 여기까지 왔어요 잘 따라오면서 왜 못온다고 징징거렸대 그나저나 저 출출한데 어떡하죠 왜 김치님 닉네임이 왜요 한국스럽고 좋구만 집 만듭시다 집 지금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재료가 집 만드는거 재료 엄청나게 들어가는거 아니에요? 집 당 sua 이나 집 ordin기 집 greatest 저요? 치 propia 저요? 이 알약은 뭐죠? 진통젠가? 부스터 불 job 요 알약은 뭐죠? 아 핫뿌링글를 이제야 다 드셨어요? 맛있죠 핫뿌링글 제가 며칠 전에 먹방했던 핫뿌링글 아 내가 지금 계속 같은 데 돌고 있는 것 같아 나가는 길 어딨니? 저기 우리님들 계시고요 쌀통닭도 맛있어요 쌀통닭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 오 이분들 씨 반추 하나 입고 전 선글라스 끼고 댕겨 겁나게 패션 종결자들이야 우리 차부터 구워야 돼요 저 차? 근데 이게 걷는 거고 뛰니까 총이 없어지네요 야이 씨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젠장 나 이거 씨 총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 이 반총 들고 여기서 꺼 뛰어댕겼던 거야? 아 야야 야간 잠깐만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? 차 구하기 어려운데 아까 겁나 쉽게 몇 번 구했거든요 우리님들이 터쳐먹어서 그랬지 아 잠깐만 나 죽어 나 죽어 아 우리님들 많은데 왜 나한테 이래? 이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요? 야 씨 총알 없는 총 이거 주고 지금 나한테 생색을 했었단 말이야? 아 아파 흑홍님 뭐야 이거 화살도 없는 활 갖고선 개폰 잡고 있는 것 봐 재료도 없고 시공과 속 판나님 안녕하세요 설마 2차? 아 근데 써버래 아 써버래 힐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우 씨 써버래 환장하는데 이거 누가 잠가놓은 차인가 봐요 개인 내 얘기인 줄 알고 나갔다 오셨어요 하아 써버래 하아 써버래 지금 심각한데 계속 튕겨요 움빡이님 안녕하세요 계속 위상세죠 지금 다들 렉 심한가요? 아네 하이지 접어 이 게임 오늘 지금 막 산 수진님은 어쩌라고 수진이 형 어쩌라고 어 자동으로 안전지대로 올라오네 왜 샀어요 크크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나 이 차에서 좀 내려가오고 싶은데 어 렉 풀렸다 근데 차 문이 안 열려요 아 나 진짜 써버래 ESC도 안 열리네 지금 또 여기야 타임루프 게임인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배틀로얄 배틀로얄 내일이나 모레 해볼겁니다 어제랑 오늘 스팀게임만 추가로 12개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수진이 형은 왜 안 들어와요 그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대요 네 아직 우리 새로운 서버 밀사님 계신 서버 들어갈거에요 아씨 나 여기 좀 내려가고 싶어 아 나 또 여기야 튕긴다 업자형 어서와요 업자형 어서와요 원퍼치 겁나 빠르죠 아씨 또 올라왔어 일로와 이건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업자형 왜 울어요 업자형 왜 울어요 지금 서버 바꾸면은 무기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나요 2-3일정도 못들어올거 같아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못들어오시는게 빨리 다녀오세요 아 인사항 우선 서버는 옮겨야될거 같은데요 어디서 태어나야돼요 내 위치가 어딜까요? 그네요 H7이네요 근데 서버로 옮길까요? 어 내가 지금 차 위로 안 올라가서 서버가 풀렸나봐요 렉 풀렸나봐요 10시쯤에 아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제 지금 9시 50분이죠 우선 오늘은 이 게임 여기까지만 할까요? 아크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좀 이따가 또 이래요 서버가 완전 개적하네 아크는 게임이 개적하고 하이즈에요 나 아크 해야지 추천받는데요 서버 좀 알려주세요 아크 서버 아크 서버 밀사님 따라가야되요 저도 밀사님이 들어가셔야 되는건가? 네 펀치가 다섯발 원 투 프리 포 파이브 어 나 왜죽어? 나 죽으니까 좀비로 변했네요 이거 원래 죽으면 좀비로 변해요? 저 서버이벌에선 죽으면 좀비로 변해요 수신이 형은 사자마자 끝이겠네 어떡해요 하이즈 하시면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아직도 추천을 안 눌렀어요 피클 형? 추천 입장에 오는데 아직도 안 눌렀어요? 뭐 나중에 저랑 저랑 하자마자 뭐 나중에 저랑 저랑 하자마자 아 이제 하자마자 우선은 아크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?